생년월일! 안녕하세여, 유나입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, 여러분? 2024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까지 한 해의 시작 전부터 팬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이고 떨리는데요.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한가득 만들고 새로운 추억의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아의 새로운 추억을 한 달에 이번 주의 이름은 추억을 함께 할 때는 아름다운 sinon summer 생년월일! 안녕하세여! 유나입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? 2024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까지 한 해의 시작 전부터 팬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고 떨리는데요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한가득 만들고 새로운 추억의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